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리 정부의 발표를 들은 일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상진 특파원 먼저 일본 정부 반응부터 전해 주시죠.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관계 개선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또 지금 안보 환경에서 한일과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 대한 일본 기업의 기여와 관련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회견을 통해 정부는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 활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기여를 수용할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반성과 사죄가 담긴 일본의 과거 담화를 기시다 총리가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힐 거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기시다 총리는 역사 인식에 대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여당 의원에 답하는 형식이었고 전체적인 계승이라고 뭉뚱그려 말했을 뿐 반성과 사과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교도통신은 조금 전 윤 대통령이 오는 16일 일본은 방문해 기사 총리와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앞으로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사 인식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자,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내놨었는데 오늘 발표 이후에 그 규제를 풀기 위한 논의가 바로 시작됐어요. 네, 우리 정부의 최종 방안 발표두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 협의에 들어간다고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제를 중단하기로 했고 일본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3년 동안 열리지 못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수출 규제와 관련한 규제가 시작된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측 간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도쿄에서 전해 드렸습니다.